비켜! 비켜! 여러분들께 심려를 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성실이 조사에 인하겠습니까? 성실이 조사에 인하겠습니까? 고성이나 욕설이 있었다는 데 인정하십니까? 조사 과정에서 성실이 답변하겠습니다. 사무장 확인은 기장이랑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입니까? 조사 과정에서 답변하겠습니다. 해당 사무장이랑 승무원한테 직접 사과하실 생각 있으십니까? 진심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직접 만나서. 직접 사과하실 생각 있으세요? 네. 경영 일산에서 물러나게 되셨는데 향후 거치는 어떻게 되십니까? 모든 자리 다 포기하고 다 물러났기 때문에 아무 모든 경영 일산에서 물러날 것입니다. 다른 계획 없습니다. 한 분씩 비유 관련한 서류들과 분노를 얻은 것입니다. 승무원인데 여기 앞뒤는 좋은 종류가 아닌가? 성실이 예를 들어서 손질을 얻는 것입니다. 여기가 복귀 안 하세요?